첫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세증권 정웅 선임 매니저님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씩씩하신대요. 오늘 기사에 서학개미분들이 떨고 있다고 일면에 나와있더라고요. 오늘 마침 내일 휴일이라서 밤새 주식을 볼 수 있게끔 했는데 저희가 잘 좀 해서 잘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든든합니다. 든든합니다. 정말. 오늘 중국 쪽 시험부터 먼저 들어가볼까요? 우려했던 대로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4.8% 정도 나왔습니다. 일단 상해가 3.1%, 광중성이 3.3%. 일단 눈에 띄었던 것은 지린성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7.9% 정도 나왔거든요. 이제 31개 성시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전면적인 봉쇄 조치는 일부 해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일부 이 부분들이 좀 성장률에 직접적 영향을 좀 미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홍콩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9%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장 예상을 크게 하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성장률 자체는 이미 저도 이제 3% 정도로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게 나쁜 현상이냐 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중국과 홍콩 경시를 이끌 수 있는 요인은 규제 요인을 완화시켜주는 게 가장 큰 모멘텀이거든요. 이제 엊그저께 있었던 PMI 지표라든가 일부 지표도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이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률이 지금 거의 마이너스 3%인데 이거를 이제 부양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럼 이제 지금 완전히 바닥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거의 바닥에 근처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예전에 장단계 금리차 역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게 막상 타이밍적으로 보면 역전이 되고 나서 경기침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항상 이제 부양 스탠스가 정부에서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주식을 하는 타이밍적인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안 좋음으로 인해서 이제 뭐 재정지축 확대라든가 이런 어설픈 그런 이제 부양책 말고 실질적인 이제 주가에 도움이 되는 입장에서 보면 그게 좀 더 낫다. 우리 2020년 11월 이후부터 계속적인 규제 요인들이 좀 완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지방정부에서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이제 부활을 시켰습니다. 2018년 이후에 처음이었고. 이제 눈에 띄었던 건 이제 비아디가 매출이 전전 동물 대비해서 300%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300%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비아디는 실적이 좋았던 게 이게 수직 계열화가 돼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샤오펑하고 리오토, 이제 니오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이 좀 좋지 않았던 이유가 결국에는 부품 조달이나 이런 부분들도 일부 이슈가 좀 있고요. 특히 립오토라는, 림파워라는 업체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9,000대 정도를 기록을 했거든요. 오히려 니오나 리오토보다도 더 많은 실적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생산기지가 이제 분산돼 효과가 있었던 거거든요. 결국에는 생산시설이나 이런 좀 이제 생산시설 자체가 좀 잘 분산이 돼 있고 생산에 차질이 없는 쪽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4월 마지막 주에 제가 이제 스마트폰 관련돼서도 이제 삼성 그리고 애플폰 관련돼서는 하이엔드 쪽은 판매가 좀 좋았는데 로컬 업체들이 부진했잖아요. 이제 소비 양극화적인 측면도 있지만 로컬 업체들의 부품 조달이 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안드로이드 쪽에서 이제 삼성이 좀 수혜를 받았던 부분들은 전기차나 스마트폰 부분에서 생산을 어떻게 차질이 없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는 거고요. 오늘 제가 좀 가슴 설레하는 뉴스가 있었는데 애플이 이제 전기차를 2024년 말에 생산한다고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우 설레네요. 그래서 이제 그 뭐 대만 언론 쪽에서 좀 얘기가 나오는 건데 10만 달러 이상의 하이엔드 테슬라 모델에서 경제 모델을 하고 폭스콘이 이제 애플카 초기 생산을 담당을 할 거다. 그리고 아이폰 밸류체인이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또 뭐 예전에도 나왔던 뉴스들도 있었잖아요. 이게 사실 예전에 2019년인가 18년쯤에 애플카를 만들겠다 해서 현대기아차와 뭔가의 그 연결성이 좀 잠깐 있었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기미를 붙여야 되는데 노출시켰다 해서 뭐 말이 좀 많았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자율주행 쪽에서도 이제 4D에서 전문가 영입을 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금 이게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섹터나 이제 저는 이제 카메라 쪽을 좀 보고 있긴 한데 이제 곧 이 애플 이걸로 애플워치. 이게 이제 키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사셨나요? 최근에? 아닙니다. 이게 안 좀 된 거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항생테크가 좀 부진했습니다. 1% 정도 내렸는데 이제 징둥헬스가 징둥창업주 류창동이 지분 860만 주로 매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 심리에 좀 부정적이었고 이제 지난주까지 상승을 이끌었던 ADR 종목들 관련돼서는 이제 관세 인하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과 중국 증시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인데 이게 좀 차질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행정부 주요 인사들의 견해가 좀 달라지고 있고 앨런 재무장관과 이제 타입 무역 대표부 대표가 이제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제 NSCC 부부자관도 마찬가지로 전략적 목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타입 대표 같은 경우는 관세가 최우선 수단 아니라고 해서 완화론에 이제 회의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 시점에서 고율 관세를 낮춰주면 앞으로 이제 또 미중 간의 협상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카드를 하나를 던지는 건데 이게 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불리하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 하지만 11월에 이제 바이든의 이제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관세 인하를 상반기 내에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 국간에 미국과 중국에는 굉장한 모민텀이 될 수 있거든요. 수입 물가를 낮출 수가 있고 중국은 규제에 의해서 빠졌던 종목들이 한번 리바운딩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 뉴스를 좀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시장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시장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줬던 이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덮여진 것 같지만 코로나 이전에 시장의 가장 큰 불안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쨌든 완화 기류가 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호적인 환경이 펼쳐질 가능성 높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사실 워낙 오래 끌고 오긴 했잖아요. 사실 무역 분쟁이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잊혀져서 그렇지 굉장한 파급력이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주가에 디스카운트 많이 요인들이었고 이 부분만 좀 일시적으로 호재가 없는 시장에서 좀 나와준다면 생각 이상의 모민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증시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FMC 앞두고 당연히 변노선이 컸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극화 현상이 좀 컸었다. 상승분은 일부 반납하긴 했지만 매물 소화 과정들이 좀 일부 있었고 S&P500이 0.4% 상승했고 다우가 0.2%, 나스닥 0.2% 정도 상승했습니다. 바로 이제 특징 종목들 한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어제 같은 경우는 에너지와 금융주가 강세였고 그리고 반도체도 강세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그래도 대안주로 작용을 했었던 리오프닝 관련주가 좀 부진했다 이렇게 보이시고요. 맞아요. 일부 실적이 있었음에도 굉장히 좋지 않았고요. 사실 이번 주 좀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게 반도체에서는 AMD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가 좀 약간 골치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부분이 좀 완화가 됐고요. 어제는 사실 여행주를 제가 잠깐 보고 있었는데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실적이 완전히 박살났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또 했는데 또 에어비앤비가 또 괜찮게 나오고 또 약간의 또 반대로 또 좋은 실적이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좋은 실적이긴 하지만 투자회사들의 평가는 뭐냐면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다. 그리고 스피디아 같은 경우는 200달러에서 185달러로 하향을 했고요. 그리고 힐튼도 하락을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다 보니까 실질 구매력이 낮아지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 있는 필수 소비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임금이 낮아짐으로 해서 소비가 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름휴가 시즌은 괜찮을 것이다 라고 회사 쪽에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많이 돌아다니니까 자동차주 GM이 올랐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어제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어제 에너지 업종이 굉장히 좀 강세였는데 이제 대본에너지가 10% 그리고 다이아몬드 백이 6.7% 정도 올랐습니다. 셸 기업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중급 봉쇄로 인해서 수요 감소 부분들은 지난번 유가 하락의 원인이기도 했었는데 러시아 금수 조치에 따른 셸 기업의 몸값이 올라갈 거다. 지금 한 시간 전에 뉴스가 떴을 겁니다. 유럽 쪽에서 실제로 이제 러시아 쪽 관련된 유가 수입을 안 하겠다는 또 뉘앙스의 또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유가 부분이 오늘 시장이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일단 내본에너지 주주들의 이익을 크게 늘릴 것이나 결국 생산을 늘리지 않을 것이다. 주주 이익을 위해서. 그러면 바이든은 계속 생산을 늘리라고 했는데 실제 주주 이익을 위해서 늘리지 않는다는 신호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들이 좀 많이 올랐고요. 어제 시장은 제가 AMD를 계속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말씀드릴 게 좀 많긴 한데 시간에서부터 이제 상승은 많이 4%대 상승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1분기 매출이 59억 달러 전년비 71% 증가를 했습니다. 아니 저는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 봐. 왜냐하면 지금 71%를 찍어버리면 그 다음에 다음 분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분기에 예를 들면 65% 그것도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야 이거 성장성 둔화됐다. 뭐 예를 들면 또 이렇게 나올까 봐. 그런데 이제 이게 좀 그래도 좋았던 게 뭐냐면 가이덴스를 더 올렸습니다. 2분기를. 아 더 올렸어요? 네. 마진율도 51에서 54%로 올렸거든요. 굉장히 그래도 이익과 매출 2마리 성장 부분들을 잡았다. 그래서 좋은 평가가 있었고요. 1분기 중에 AMD는 자이랭스 인수를 완료를 했죠. 그래서 자이랭스 실적이 다 실적이 녹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2분기 실적도 1분기보다 크게 좋아질 거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CPU 제품 이제 데이터 센터용 에픽 그리고 자이랭스가 선방을 하고 있고 특히 CPU 가격이 올라가서 이제 CPU와 GPU 가격이 33% 정도 증가 효과가 있었거든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3대장 모두가 투자를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자이랭스 인수는 AMD 같은 경우 서브용 칩 관련돼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어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물려서 웨스턴 디지털이 이제 한 14% 정도 올랐던 게 우리가 잘 아는 엘리엇이 플래시 메모리 사업 부분을 분사를 요구하자 급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회사 쪽에서도 그래 같이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좋은 내용들이 나와서 전반적인 반도체 업종에 대한 훈풍이 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일주일 이상을 좀 큰 조정을 받다 보니 반도체 주식들이 2, 3일 정도 올라가느냐 굉장히 큰 상승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5월 달에 TSMC랑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긴급 점검을 좀 투자자분들께 해드렸습니다. 그때가 뭐가 있었냐면 대만 지수가 갑자기 4% 폭락을 하는 거예요. 봤더니 TSMC가 급락을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내용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4월에 TSMC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왜 그러냐면 너무 잘 되는데 휴일 수가 많았던 거였거든요. 천명절이나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잘 되는 회사들은 그렇더라고요. 휴일이 끼면 그게 약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반도체 업종이 시진성이 있는 게 2분기가 항상 이제 아이폰이나 이제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비수기잖아요. 오히려 따지면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5월 달에 항상 경계감을 제가 또 갖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타이밍적으로 좀 다르다. 오히려 바닥을 먼저 찍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좀 주목하는 게 바이든이 21일 날 방한을 해서 4대 그룹 총수를 만납니다. 그런데 삼성, SK 현대차 LG와 회동을 갔는데 22일 날 삼성 기흥 반도체를 방문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작년에 그거와 더불어서 제가 분석을 했던 게 이제 삼성전자가 투자 계획을 시스템 반도체 170조 정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수혜주들 분류를 해서 그날 이제 삼성전자로 끝난 게 아니라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어플라이드 머트리어즈, ASML, 메인 종목들이 다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램 리서츠나 일부 기업들이 또 좀 올랐었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투자를 미국 쪽이 한다. 아니면 뭐 추가적인 투자 계획을 또 발표를 한다고 하면 일부 장비 기업들에게도 또 훈풍이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주목하고 있고요. 아직 뭐 분석 레포트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이런 부분들도 혹시나 20일 이후에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지금 딱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반슬람처럼 보일까 봐 제가 좀 걱정이 되네요. 반도체를 정말 사랑하시는 반도체 중요한 산업입니다. 우리 이들 높여놓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환율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고요. 일단은 이 부분들이 한번 제가 다음에 나왔을 때 한번 좀 분석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만약에 FMC 때 반등이 나온다면 전반적인 평가는 이제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쪽 관련된 부분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근데 오늘 시장에서 다들 키를 보고 있는 건 FMC를 다들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부장검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어제 말씀드릴까 하다가 오늘 이벤트가 있어서 제가 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올해 50BP 금진 인상 그리고 6월에 75BP QT까지도 우리가 이제 시장이 녹여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앞으로 이제 두 가지 포인트는 향후 기준금리 인상 속도와 폭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1분기의 경제성장률이 역성장이 나온 상황에서 향후 경기에 대한 연준의 판단입니다. 저는 이제 경기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일단 시장에서 우려하는 바와 다르게 뭐 그냥 올 50BP 인상과 양쪽 긴축, QT에 대한 논의 중이다 정도로 하면 굉장히 큰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반대로 예상한 것처럼 50BP 금리 인상이 6월에 75BP 인상 그리고 QT에서 75BP를 올해 갑자기 기술적 인상한다. 그러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 예상 범위 내에서 아마 나올 것 같고 오히려 파월 의장의 발언이 더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이미 이제 역성장이 나온 상황이라서 파월이 미국 경제의 경고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금까지 언급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번에 얻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오히려 이제 또 경기에 대한 판단을 파월이 또 좋게 한다면 안도를 하면서 올라갈 것이고요. 만약에 좀 부정적인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 섹터 같은 게 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거의 10년 퍼로 보면 하단에 있는 상황이긴 한데 거의 한 5% 이상의 하락은 좀 불가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지금 S&P 500 기준으로 포워드 퍼 기준으로 한 17배 내외 정도까지 하락을 또 열어놔야 되니까요. 대신에 이제 지금 이제 다음 주에 CPI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FMC는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금리 인상이라는 게 이루어지게 되면 뭐 S&P 500 같은 게 포워드 PR을 17 또는 18 그 사이가 이제 어떤 연평균 5년 평균 10년 평균 이렇게 있지만 적정한 이제 PER이라고 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시점이 그 위치에 좀 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과거 사례를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월이 경제는 신경 쓰지 못하고 폴벌커처럼 이제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면 70년대 초반에 약세장이 되는 게 아니냐고 이제 미리 우리 시장이 좀 아니 미국 시장이 좀 많이 빠졌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5에 가까운 게 벌커가 금리를 높였던 시기는 79년에서 81년 사이입니다. 당시 지수 하락폭이 결과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5% 정도 빠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스닥 지금 지수 하락률이 벌써 23%입니다. 그리고 뭐 S&P 500 13% 14%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4월과 달리 5월에는 이제 미리 빠졌던 부분을 감안하면 항상 약세장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는 다소 미리 좀 많이 빠진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 당시를 보면 79년 8월부터 연중의장쟁을 이제 수행을 했죠. 볼커가 1분기까지 기준금리는 9%포인트 올렸고요. 고금리는 81년 3분기까지 지속이 됐습니다. 근데 87년에 이제 15%의 물가가 1%까지 잡혔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나스닥을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79년에서 80년까지 금리 상승기에 나스닥이 40%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가 정점에 도달하고 나서 2개월 동안 주가가 25% 정도 급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80년 3월을 바닥으로 81년 6월까지 나스닥 지수가 80% 금등을 했는데 기준금리는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이제 20% 기준금리에 이른 시점에 81년 5월에 고점을 찍고 나서 결과적으로 26% 내외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 타이밍으로 보면 어느 정도 옛날 과거에 가장 극단적인 사례를 비교했을 때 보면 거의 많이 좀 빠진 게 아닌가. 거의 인계치까지 근접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만약에 23% 내외라고 하면 만약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도 뭐 앞서 말씀드린 4도 정도 빠진다고 하면 이제 뭐 한 번 정도의 하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전의 기계가 좀 있을 수 있다. 결국에는 시장이 제 개인적으로 보면 s&p500이 긴축위에서 10% 이상 빠질 때는 결국엔 긴축 완화가 나와야지 반등이 나왔거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가격이 더 빠져서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거의 막바지에 좀 이른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든든합니다. 일단은 좀 긍정적인 관점 보여주셔서 마음이 좀 든든합니다. 어린이날 아주 즐거운 어린이날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세 증권 정웅 선임 매니저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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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정웅 선임님이 또 든든하게 시황 잘 전달해 주신 것 같고요. 오늘 아까 전 그 슈퍼챗 보내주신 즐겁게님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 내일 휴일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건강 챙기라는 조언 제가 잊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오프닝을 저희가 많다로 열었는데 많은 분들이 또 그런 걸 많이 해주더라고요. 돈이 많다 최파구는 말이 많다 여러 가지 많은데 제가 정리하는 만타는 저희 글로벌 라이벌에는 멋진 구독자분들이 많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고 정우선님은 방금 중요한 아이디어를 몇 가지 주신 것 같은데 금리 인상 자체에 대한 시장의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다행인 건 금리 인상 노이즈로 시장이 밀려기에는 이미 시장이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레벨 시장이 더 망가지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 외에 다른 노이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 조정은 많이 진행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 금리 인상 스케줄 관련해서 시장에 충격을 줬던 최근 이벤트가 테이퍼 텐트럼이었습니다. 그 2013년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벤 버넨크 시장이 테이퍼링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시장과의 소통과 실패함이 시장이 망가졌었는데 그 사건을 연준에 굉장히 많이 후회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직접 나서 시장을 망가뜨린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연준이 원하는 게 아닌 거고 박석종 의원님이 많이 말씀한 편이지만 금리는 시장의 방향을 결정한 요인이 아니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 역시도 이미 시장의 하락은 어느 정도 깊게 진행된 상황이고 연준 이벤트 자체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생각한 건 저는 좀 과장된 해석이 아닐까.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빠르게 광고 보고 와서 2부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정말 내가 무식하고 무식하고 무식하구나.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